피터비 분들 멋있도록 할 수 있는 블룸들 하고중이 난리게 많다 네 자칭이요 네 음색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광이 형을 조금 그리워하는 보고싶어하는 멜로디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어허우! 굉장히 털이 뭐죠? 꽤 많으시구나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바로 모습을 보겠습니다 엑셀 분들을 보실게요 엑셀 부터 엑셀 또 오랜만에 엑셀 여러분들을 뵌다니깐 되게 설레고요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그림 콘서트를 한다니깐 되게 기대되고 어... 잘... 무대를 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12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 우유 뵌 온 그렇습니다 파이 식세 세 베이베 지금이야 오는 우리 베이베 숨겨진 나의 진심이 난 오 궁금해